미카엘 체옵은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연기자이자 연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1913년 모스크바에서 무대 처음 선 이래, 1955년 할리우드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40여 년간 러시아 관객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과 미국 등 구미의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관객들은 막이 내린 후에도 그를 다시 한 번 더 보기 위해 그의 분장실 앞으로 모여들었다. 처음 무대에 서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이미 그로테스크한 판타지와 깊은 감정적 사실주의를 완벽하게 혼합한 연기로 비평가들을 놀라게 했고, 체옵의 연기가 정말 연기인지 알 수 없다는 극찬을 듣기도 했다. 그것은 마치 스엑스피나 고골, 디킨즈, 노스테브스키, 그리고 스트린드베리 극의 인물들이 잠시 무대 위로 내려와 다른 연기자들과 교류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미카엘 체옵은 관객뿐 아니라 구미의 여러 유명한 연기자, 연출자, 영화 감독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줬다. 이들 중에는 박탄코프를 비롯해 막스 라인하르트, 브로드의 연기자이자 연기 지도자인 스텔라 에들러, 그리고 그레고리 팩 등이 있다. 마린인 몰로는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체옵을 꼽았고, 율 브린너 역시 자신이 처음 연극에 입문할 당시 연극 예술의 문을 열어둔 사람은 체옵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체옵의 스승이었던 스타니슬랍스키도차 자신의 연기 시스템에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체옵을 자신의 가장 훌륭한 제자라고 여러 차례 말하곤 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